1,2,3 1,2,3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녹음기 실수가 있어서 말이 잘 안 들려요 오늘은 매빅3 프로의 리톤톰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빅3 리턴토움 정확도는 이륙지점에서 대략 한 걸음조차 오차가 있었고 리턴토움 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잘 피해서 왔습니다. 고급 옵션 최적으로 하면 상승을 적당히 하면서 목적지로 빠르게 오고 프리셋으로 하면 기존에 알고 있는 리턴토움을 합니다. 어떤 옵션이든 장애물은 잘 피해서 왔습니다. 리턴토움 위치는 여기 있는 도시가스 이 배관 삼천리 여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우선은 설정에 최적하고 프리셋으로 고급 RTH에서 최적으로 하면 해가 떴을 때는 최적의 경로로고 해가 졌을 때는 프리셋, 기존에 돼있던 높이까지 올라와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편집에서 초점을 타세인 monización 문선으면 붙고 설정 cont conscience 구멍 1 Volks 뭐지? 뭐든 정신이나 로 Bike ёл어 나를 Sche제네 2만ев 하지만 두 번째는 매우 정확하게 착륙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착륙했습니다 리턴트홈의 오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피를 알아볼게요 사생활 침해가 없는 공사 중인 아파트입니다 리턴트홈을 누르니 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회피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조금 더 안쪽으로 와가지고 리턴트홈을 할 때 꼭 건물을 지나가게 해봤습니다 리턴트홈 할 때 센서가 켜져 있으니까 저거는 분명히 피해갈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피해가가지고 놀랬습니다 이번에는 RTH 고도를 낮춰놓고 프리셋으로 나무 같은 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면으로 가까이 가니까 신호가 안 좋아하고 끊기기도 했습니다 리턴트홈 고도를 35로 해놨는데 나무를 인식하고 46, 47까지 올라가서 리턴트홈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한 35m까지 올라가고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는데 나무가 보이고 하니까 고도가 저절로 올라가요 미니3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동을 했지만 매빅3는 좀 멀리서부터 부드럽게 이동을 합니다 미니3 프로와 비교하니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턴트홈을 합니다 매빅3 프로는 리턴트홈 할 때 굉장히 멀리서부터 부드럽게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돌아옵니다 매빅3 프로가 궁금하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하하하하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